석회를 뿌리고 난 다음에 일주일 후에 이렇게 테이블을 뿌리고 경운 작업을 해주고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올해는 오팔계가 고추농사를 아주 풍작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한 달 전부터 밭 준비를 합니다. 보통 정식 시기가 고추는 남부지역은 4월 하순부터 5월 상순까지 되겠고요. 중부는 5월 상순부터 5월 중순까지 정식을 다 마무리합니다. 그래서 자기 지역의 정식 날짜를 계산해서 한 달 전부터 이렇게 밭 준비를 하시게 되면 아주 좋고요. 최소 2주 전에는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. 한 달 전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한 달 전에 석회고토, 석회를 딱 뿌려주신 다음에 일주일 지난 뒤에 이렇게 퇴비를, 완숙된 퇴비를 뿌려줍니다. 뿌려준 다음에 경운을 하시면 돼요. 로타리를 한번 딱 쳐주시고 그로부터 이제 비도 마치고 딱 일주나 이주 지난 뒤에 거기에다가 이제 밑거름을, 복합비료가 되겠죠. 이러한 복합비료를 넣어주시고 거기에다가 살충제, 살충제까지 넣어서 노타리를 딱 치신 다음에 두둑을 딱 만들어서 일주일 정도 지난 다음에 비닐멀칭을 딱 해두시면은 아주 좋습니다.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이제 그 양을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보통 열평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석회고토 양은 열평 기준으로 해서 최소 5kg가 필요하고요. 또 퇴비는 혼합퇴비일 경우에 67kg 정도가 열평에 필요하겠습니다. 복합비료는 바로 복합비료 뒷면에 300평 기준으로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총량이 전부 밑거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총량 나누기 300 하셔가지고 내가 열평을 한다. 그러면 곱하기 열평을 하면 되겠죠. 그래서 그 양을 살포를 해주고 살충제 또한 여기에가 300평 기준으로 해서 나와 있습니다. 이거를 계산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살충제를 살포를 하셨습니다.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가장 농사를 잘 지으시려면 내 토양의 성질을 잘 아셔야 돼요. 그 토양 성질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토양검정입니다. 그런데 토양검정은 바로 농업기술센터 가서 이렇게 무료로 해주기 때문에 2주 정도 소요기간이 걸리거든요. 그래서 시료 채취하는 방법도 이제 다 알려주셔요. 그럼 거기를 가지고 가가지고 토양검정을 하시면 거기에 따라서 처방전이 나와요. 그러면 퇴비는 얼마만큼 뿌리고 이 토양인에 유기물이 없으니까 유기물을 많이 넣어주시고 또 MPK 이런 비료 성분도 다 그러거든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토양검정을 실시를 했습니다. 그거에 따라서 저희 밭에는 유기물 함량이 조금 적고요. 인 성분이 좀 적기 때문에 그 양을 좀 많이 넣으라는 처방이 나왔어요. 그래서 저는 이런 복합비료보다는 단비로, 요소 몇 킬로, 인 몇 킬로, 여마카리 몇 킬로 이렇게 해서 저는 올해 농사를 지을 계획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한 달 전, 또 최소 2주 전부터는 고추 심을 준비를 잘 하셔서 오늘 올해 고추농사 풍작을 이루시기 바랍니다.